이렇게 실습 살리던가 벌써 2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. 아 그래요? 네 벌써 이렇게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. 2부에서는요 지금까지 보셨던 것보다 더욱더 화려하고 다양한 무대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채널 고정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. 누나 저기 미모컨 내려주세요. 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니들. 괜히 다른 채널 돌리지 마시고 무조건 이 축제 현장 계속해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우리 사실은 지금 역시 잠깐 조는 분들 때문에 걱정하는데요. 여러분 2부 놓치면 큰일 납니다. 그렇죠. 잠시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이번 무대 좀 걱정이 되는데 누굽니까? 이번 무대는요 정말 정말 살아 생전에 이런 무대는 본 적이 없습니다. 어떤 무대죠? 여러분들을 락의 세계로 최대할 텐데요. 우리 국내에는 아이돌 밴드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. 바로 F.T. 아일랜드 시앤블루 이 두팀이요. 오늘 이 모델을 위해서 뭉쳤습니다. 청팀 청팀이요. 합쳤어요. 하지만 저희도 만만치 않아요.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주세요. 저희는 1부의 마지막 아주 화려하게 장식해줄. 누굽니까? 다이나믹 듀오와 다이나믹 듀오? 다이나믹 프라이버 리 씨께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. 다이나믹 듀오 컴온! 너무 좋은데요. 여러분 빨리 만나와야겠네요. 정말 끝까지 절대 놓치면 안 되겠는데요. 자 그럼 1부의 마지막을 함께 하시는 동안 저희는 2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. 잠시 뒤에 만나요. 여러분 문자 투표 잊지 마시고요. 1부 마지막 무대를 보시겠습니다. 렛츠 고 뮤직! 뮤직!